학생님, 담보로 좀 펴라. 가방 옆으로 놔둬요. 가방 버려. 학생님, 드리프트 좀 해요? 우리 솔로 아우디야. 오, 칼같은 핸들링. 내 사랑. 두 사람 줄 알 수 있는 거니까. 가닥! 아직 주는... 아우디! 2, 2, 1. 힘들어 해가지고. 다 들어왔어! 저거 카톡 아닌데? 지금 외관이 더워요 서로 카튼데 서로 다른거에요 저거 카톡이 있어요 저거 카톡이 있어요 이렇게 편한거에요 아멘 아 경치로 있는데 계란 뭐지 잘 타